4번 단식 에이스 매치 첫번째 게임 시작됐습니다. 테스트 해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연속도. 송마음의 서브. 송마음 선수. 후전이 이어질 것입니다. 3, 2, 1. 송마음의. 아는 선수는 서서히 경기를 해나가면서 그것을 풀어가고 있거든요. 빠르게. 의식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허예은의 서비스. 허예은 선수도. 자신의 감각을 살려내야 돼요. 그렇습니다. 자 맞춰주. 포핸드 백핸드를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송마음 포핸드 탑스핀 코스. 그 다음부터 지구전 이어가는거. 우승현의 서브. 송마음에 백핸드. 그런데 이 포커스를 대행하게 잡아줘야되는데 이 공간의 영역이 조단해요. 지금 게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해가는 송마음. 하지만 허예은. 어, 여기서. 허예은 선수도 좋은 기술을 구사하고 있거든요. 송마음 건조 올렸고. 통어인 백핸드 지구전을 하고 있거든요. 예 붙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게임 포인트 숭마음 시작이 됩니다 강한 서브유수의 3구 다음볼에 이어질 때 강으로 갈 건지 약으로 갈 건지 그게 좋 어 왕급이 필요 네 좋았습니다 허예은이 준비합니다 숭마음 성현 선수가 많이 보고 배우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숭마음 서브 떴어요 깎임 이런 현상은 순간순간 적응이 좀 어렵죠 그렇죠 서비스 허예은 허예은 선수 찬스볼이다 싶어서 득점으로 이어질 때까지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마음 섭취하고 있는데요 서비스포인트 서비스 허예은 서비스 허예은 허예은 선수가 또 확실한 내 것이 될 때까지 연습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벗어났습니다 벗어났습니다 바로 끝 스피민이 나가는 거죠 어 지금 송마음 매치 포인트 송마음 스피민이 나가는 거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